본 프로그램은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한국전파진흥협회 당시 노조에 대한 어용시비가 한창이었던 가운데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인구 5만의 사부급에서 아비규환을 빚은 광란의 도시 법과 질서가 없는 무법천지 1980년 4월 24일 경향신문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문을 잠그었던 전쟁이 휩쓸고 간 도시 1980년 4월 24일 매일경제 곡괭이, 삽,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때리고 부수고 불질렀던 광란의 사일 1980년 4월 25일 동아일보 몇몇 신문들만 대충 훑어본 내용입니다만 아비규환, 무법, 곡괭이, 삽, 쇠파이프 정말 살벌한 단어들이 나열되었던 사건 안녕하십니까? 배우 손현주입니다 1980년 그 꽃빛이 좋던 강원도 정선의 사북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동원되었던 걸까요? 아마 아오지 탐광에나 있을 법한 말이죠 암행 독찰조라는 걸 줬다고 딱 이래가 여다 너가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여다 얇은 수건 하나 해가지고 고춧가루, 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제 맞고 죽을 짓은 안 했는데 당시의 언론은 아니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각인된 80년의 사북은 싸늘하고 차갑고 거칠고 살벌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86세대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어내며 이룩한 오늘날의 이 민주주의의 자긍심을 갖고 있는 세대 우리 사회의 불평등, 부조리에 민감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꾸려고 했던 세대 그런 저에게도 사실 사북항쟁, 사북사건은 좀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북을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 제대로 알고 있긴 한 걸까요? 많은 분들이 사망하셔서 이제는 진실마저 희미해져가는 40년 전의 사북 산업전사라는 부축임 속에서 막장일을 하다가 어느 날 졸지에 폭도가 되고 말았던 분들의 이야기 1980년 4월의 사북을 말입니다 내리자 내리자 그래 최근까지도 상당수의 언론은 1980년 4월 사북에서 있었던 광부들의 노동항쟁을 사북사태라고 합니다 관성적인 호칭일 수도 있겠다 싶다가도 우리 사회에서는 어쩌면 아직도 그날 그 사건에 대한 정리가 분명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도 아울러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30회 정도 사북과 관련된 드라마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물론 드라마라서 픽션이 가미되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80년 사북의 그 사건을 새롭고 그리고 의미있게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북사태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979년 봄이라고 하기엔 아직 바람 끝이 매운 3월의 어느 날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은 강원도 정선의 사북당에 한 가족이 이사를 옵니다 강원도 정선군 고안읍에서 발원해 정선군 일대를 감아 흐르는 하천 지장천 이 지장천은 원래 이곳 사람들이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목욕을 하던 젖줄 같은 하천이었습니다 에휴 물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여가 탄광촌이 되면서 탄가루가 섞여가 그래서 시커먼 기다 부산에서는 그래도 물은 맑았는데 민희야 아빠가 그랬잖아 여가 부산 보다 훨씬 좋다고 이 아빠 배 타는 거 싫다 했제 탄광촌에 있으면 배 안 타나? 하모 배 안 타라고 이사 왔다 아이가 서용철씨 가족의 이해에서 볼 수 있듯 당시 강원도의 탄광촌에는 전국 각지 정말 많은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태백정선 지역사회 연구라는 보고 논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태백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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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왜 사택 앞까지 버스가 안 들어오는 깁니까?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아빠, 저거 사택천이에요? 어이야. 부산에서 올라온 미니의 눈앞에 펼쳐진 사택천. 저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미니는 그만 시무룩해져 버립니다. 열 살의 꼬마 미니의 눈에도 지장산자락에 위치한 사택천의 모양이 참으로 심란했던 모양입니다. 어떤 모습이어서 그랬을까요? 사북에 가시면 정선 카지노 올라가는 길의 뿌리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가보시면 당시 광부들의 삶을 구현해 놓은 작은 박물관이 있는데 당시의 사택천에 대해 이런 설명이 있더군요. 사택천의 주거 면적은 대여섯 평으로 방 두 개에 부엌 한 칸이 따려 있었고 화장실도 3, 40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주거 조건배도 광산 노동자들의 45% 정도만이 사택에 입주할 수 있었으며 나머지 노동자들은 새빵을 살거나 산촌의 운막이나 판자집을 짓고 살아야 하는 형편이었다. 사실 여기서 제가 가장 놀란 건 화장실이었습니다. 3, 40가구가 함께 사용해야 하는 공중화장실. 그리고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물 사정도 아주 나빴다 합니다. 제한급수가 이루어져서 하루 종일 막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집으로 돌아온 뒤엔 제대로 씻기도 어려웠다는 거죠. 동원탄주와 사북광업소 입사와 동시에 사북으로 이사 온 서용철 씨. 그날 밤 지친 몸으로 돌아온 새집에서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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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바라. 강원 놀아 그러나 밤이 되니 억수로 춥네. 어디 갔다 오노? 화장실. 민희가 무섭다고 해서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아이고 빨리 요강부터 사야지 안되겠네. 와 안잤니까? 자야지. 한때 뱃사람으로서 태평양을 누볐다는 서용철 씨. 바다가 무서워진 나이가 되어서 찾았던 탄광천.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무거움이 컸을 겁니다. 게다가 저 컴컴하고 깊은 탄광에 막장 깊숙이 들어가서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잠을 설친 다음 날 꺼꿀꺼꿀한 눈을 하고 이른바 첫 출근을 합니다. 간단한 신체검사를 하고 막장으로 투입되기 전 서용철 씨는 한 인물을 만납니다. 기술감독 이원갑 씨였습니다. 단광진은 처음이에요? 예. 햇돼지네 햇돼지. 햇돼지요? 단광촌에서는 신입사원을 햇돼지라 카카오. 나 같은 사람을 묵은 돼지라 카카오. 와 돼지라 카카오. 돼지처럼 새까맣고 돈도 많이 벌고. 아니 경상도에서 온 모양이네 마을 씨가. 부산에서 왔습니다. 아 나는 경북 사람인데. 아 예 그렇습니까. 나는 이제 아버님도 광부셨어요. 아 예.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아니 우리가 잘 부탁드려야지. 예 봅시다. 안전모는 제대로 착용을 했나. 예 규정대로 착용을 했습니다. 안전모, 분진 마스크, 복면, 장갑, 장화. 그 일할 때 아무리 갑갑해도 분진 마스크 벗으면 안 돼요. 탄가루가 폐에 들어가면 진폐증 생긴다고. 그러면 큰일이야.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작업장을 배정을 할 건데 아직 탄을 안 켜봤다 캤스니 선산보는 좀 이를 것 같고. 선산보, 처음 들어보는 용어이시죠. 선산보는 광부들이 막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선두에 서서 탄을 캐거나 뚫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후방에서 선산부를 놓으며 작업하는 분들을 후산부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후산부는 광부가 된 지 얼마 안 되고 또 탄을 캐는 일에 다소 서툰 그런 분들이 작업을 했다고 하네요. 우리 서형철 씨는 일단 후산부로 일하면서 어이! 어이 거기! 나? 아니 저 새끼가 저... 내 막내동생별로도 안 보이는 게 저게... 설마 나보고 의이라 그러는 건가? 어 당신 서형철이 맞지? 그렇습니다만... 나는 저 정리팀 박계장인데 여기 귓구녕에 전봇대를 쑤셔박았어? 몇 번을 불러도 못들어? 나를 부르는지 몰랐는데요. 뭐를 몰라? 내가 손짓도 했구만! 저기... 인척사항 뭐 좀 확인해 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따 막장에서 나오면 사무실로 오라고 아 이봐요 그 계장님은 계장이지 처음 본 사람한테 와 반말 합니까? 광부한테 반말하지 그러면 존대말 할까? 그 이따 마치고 오라고! 아이 저 새끼가 저... 어이 서형! 예 감독님 그... 여기 사무실에 있는 저 사람들 우리같이 막장에 들어선 광부들 사람 취급 안 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자! 얼른 타요! 서형철 씨는 부산 출신의 뱃사람이었습니다 거칠기로 치면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 못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도 사북 탄광에서는 일단 주눅이 들었습니다 처음 맞닥뜨린 사택이 그랬고 광부들에 대한 관리직의 대우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막장에서의 작업이 그랬습니다 출발 사북항쟁 40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드라마 1980년 사북 기획 김연수 출연 김기철, 김용준, 박선영, 고성일, 당성준, 조경아 사북항쟁 40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드라마 1980년 사북 1980년 사북 제2회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김기철, 김장영, 고성일, 남성, 정행과는 사북항쟁 40년 사북 корп설도